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자, 우리는 통합과학이 다 프로죠. 이제 오리엔테이션 들어갈 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좌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냐면 최상위권을 달성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상위권 아닙니다. 최상위권을 위해 강의를 준비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최상위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노력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도 꽤 깊고 다루는 범위도 넓습니다. 두 번째, 개념의 끝판왕을 원하는 학생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감히 얘기하건대, 여기 강좌에 없는 내용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할 겁니다. 뭐 완벽하게 제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제로에 수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내용들과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다뤄드릴 겁니다. 마지막은 통합과학 하이엔드 컨텐츠를 원하는 학생들이 들으시면 되겠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개념들도 당연히 깊은 이해를 유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단순하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본인 피부에 흡수가 되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런 철학이 유사한 학생들은 이 강의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강의의 특징은요.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50분씩 5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앞전 통합과학의 프리보다는 길이가 길고요. 52강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도 내신 대비를 할 때는 4분의 1씩 끊어서 보시겠죠. 그러면 대충 한 16강 정도? 15강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개념 심화의 끝판왕이다. 이 개념이 8이고 문제풀이가 2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역시 개념 수업에 집중하는 강좌가 되겠고 문제풀이 강좌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랑 개념을 여기서 다 같이 해버리면 너무 볼륨감이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로 배치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핵심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제 강의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당연히 이 강좌를 수강하시면 되겠고 이 강의의 모토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놓치지 않고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루루룩 있는데요. 교재 구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학습 목표 우리는 지금 이 파트가 뭐냐면 통합과학이란 건 사실 형성될 시기부터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단원에서는 우리의 시작은 어디인가 빅뱅 우주론부터 시작해서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그 원소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니 이러면서 쭉쭉쭉 진행이 되는 형태거든요. 물론 학교 현장에서 내신을 다루실 때는 제가 알기론 과목별로 나눠서 그냥 병렬적으로 수업을 하는 걸로 알지만 뭐 그래도 제가 A부터 Z까지 다 하는데 장점이 뭐겠습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역할이 뭔지를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 우리는 물체 운동 중력과 역할 시스템 역할 시스템 안전 부분 중에 이 부분에 와 있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 작은 글씨지만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걸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단원별로 우리가 뭘 배우는지 그리고 학습 목표가 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 한 번 그냥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이 아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배우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도 좀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념 설명입니다. 개념 설명은 통합과학이 다 풀이때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함기는 지양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원하신다면 뭐 암기법을 알려달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저는 무엇이든 다 이해기반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역시나 마찬가지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 분명. 뭐 그리고 얘네들은 이해를 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외워버리는 게 훨씬 더 극한의 효율을 내는 형태가 있거든. 그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 걔네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뭐 유도전류를 구하는 전자규도에서 렌즈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걔네들을 외우지 않아요. 실제로 직접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렌즈의 법칙을 활용해서 전류의 방향, 유도전류의 방향을 세팅하는 방식을 익히는데 목적을 둘 겁니다. 되겠지? 외우는 건 안 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 노트 부분이에요. 실제로 다 제 교재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업을 하다 보면 메인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부수적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특히나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찾아보고 뭐하고 할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제가 찾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이거구나. 저거는 저거구나.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도 설명을 해드리고 중학교 때 배우고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것 같은 것도 제가 써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을 이용하는데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자료들도 제가 제시를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지? 너무 친절하다. 자, 네 번째는 프로입니다. 역시나 해시태그 걸고 프로라고 써있는데요. 여기 있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통합과학이라는 교과가 있다 쳤을 때 얘네들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때 그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얘는 통합과학 내 시험 범위로 봐도 될 것 같아. 근데 이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통합과학이 아니라 물, 화, 생, 지, 원, 투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런 임계점에 있는 애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범위에서 가장 심화된 내용을 다뤄드릴 거고 역시나 이해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은 다른 수업에서 안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꼭 남들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되게 많아요. 저런 게. 마지막은 문제풀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좌에서 문제풀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문제들이거든요. 그냥 단답형으로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강의에서는 얘네들 안 풀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락 따라락 푸신 다음에 정답지를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두 번째는 실력 향상 문제인데 실력 향상 문제도 보기가 다 OX 처리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되고 제발 부탁인데 문제만 따라락 풀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강의를 반드시 듣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에서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보기 변형이라든가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개념을 이쁘게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결국에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꼭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 문제가 너무 아쉽다. 나는 더 많은 양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통합과학 실천의 답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의 답 프로는 정말 속된 말로 프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 과학 좀 잘하고 싶다. 나 과학으로 이름 좀 날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후회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되겠지? 자, 통합과학 만점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다음에 뵐게요. 자, 통합과학의 답변입니다. 자, 통합과학의 답변입니다. 자, 통합과학의 답변입니다.